저는 버스킹이 맨날 맨날 하고싶은데 혜련이는 아닌가봐요 맨날 맨날 해도 약간 할 때마다 심장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잘하네요 맨날 맨날 하면 제가 심장말비를 견뎌가 저 왜 저래? 어쨌든 저희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왜? 아니 아니에요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하고 저희는 정각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대천사 스타우루츠의 인정 스타우루츠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낚고있는 트위치 스트리머 수련수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우루츠의 키빼고 모든걸 맡고있는 응 158 아 오빠 말하지 말라고 저는 아프리카 트위 스니그룹 부사장 킨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뒤에 저 있어요 어 뭐야 저거 누가 해줬어? 올루? 대박이다 아 오늘 저 생일 어제 생일이여가지고 생일이 기념 오진님 오진님인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하 아무튼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저 전광판 광고가 새벽 6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원래는 다미랑 이렇게 룰루랄라 오면서 어? 저게 뭐야?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는 분 중에 누군가가 스포일러를 할거같은거에요 그래서 어제 다미한테 이렇게 깨워가지고 제발 일어나! 갈 데가 있어! 이러고 데려왔네 아니 제가 진짜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제가 3일동안 3시간밖에 못잤거든요 너무너무 졸린데 어디 자꾸 가야겠대요 그래서 야 나 지금 가면은 내일 버스킹 못해 근데 얘가 계속 찡찡찡찡거리는거에요 그래서 잠옷에 롱패딩을 입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얘가 또 짜잔 하기에는 시간이 안맞으니까 그 빙글빙글 돌다가 다미야 하! 봐봐! 이렇게 하는데 감동을 받긴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팬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미야 아무튼 행복한 생일 보내셨나요? 탄미야 여기 봐봐 네? 뭐 생일 잘 보내셨어요? 아직 생일은 한달이니까 하하 한일 동안 즐거워야죠 여기 봐봐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3월을 맞이해서 저번 버스킹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게 입자 했는데 막상 오니까 날이 엄청 따뜻하지는 않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네요 간밭대 자 할말이 또 뭐가 있을까 아 이건 뭐죠? 너무 잘 만들었네 아 감사합니다 몇 강이라고요? 조명 조금만 꺼주실 수 있나요?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아 그 대신 버피버피를 할게요 근데 안 하려 했는데 하하 이걸 딜을 하네 사진 예쁘게 찍어줄래요? 나 사진 잘 찍는다 싶은 사람은 좀 찍어도 돼요 와서 찍으셔도 됩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다 들었어? 아 아 아 어디 가요 아 너무 잘 가는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생했다니 내일 출근 월요일 화이팅해요 감기 조심하고 우리 다시 또 만납시다 다시 만나요 5월에 만나요 5월이야? 우리 다운거 같이?